1, 2, 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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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TWICE 우리는 로링스톤의 인스타그램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답변해 드릴게요 즐거워봅시다 I Can't Stop Me! 영어 버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시작 You can't stop me! 영어 버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시작 You can't stop me! 영어 버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시작! 제일 좋아하는 홀리데이 음악은? 아리아나 그런데의 True Love 샤아의 Snowman 저는 저스틴 비버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요즘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는 노래는? 저는 저스틴 비버의 Holy 저는 아리아나 그런데의 Snow in California 저는 아리아나 그런데의 Position 저는 제 개인신을 멤버들이 예쁘다고 하셨으니까 개인신입니다 저는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지하철역에서 노란색깔 의상을 입고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저와 어울리지 않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정말요? 저 그러면 그 머리라는 걸 춤으로 만들게요 좋아요 쓰이시군요 저는 강아지들이랑 같이 놀기 I Can't Stop Me!에서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시작! I Can't Stop Me! Can't Stop Me! I Can't Stop Me! Gel Da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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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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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